농 특세는 1996년부터 2022년도까지 무려 68조 8459억원의 세수를 걷어서 썼습니다.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과 부채는 여전하고요.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쌀값을 지불하고 사먹고 있습니다. 2022년도 쌀 생산량은 총 376만4천톤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쌀 소비량은 인당 56.7kg으로 약 300만톤이 되겠습니다. 만약 정부가 쌀을 구입해 준다면 비용은 20kg당 5만원이면 약 9조 4천억원이 들어갑니다. 이것을 농 특세로 일괄 구매해서 반값에 국민한테 판다면 실질적으로 4조 7천억원이라고 하는 수입이 발생하고 실제 지출액은 4조 7천억원이 돼서 2021년도 농 특세 7조 5천억원, 2022년도 5조 6천억원의 농 특세가 남아 돌아갑니다. 이렇게 하면 농민도 좋아지고 국민도 반값으로 쌀을 사먹기에 좋아집니다. 그런데 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까요? 농 특세라고 하는 세금은 국민이 다 내는데 왜 국민한테는 혜택이 없고 수십년간 비싼 쌀을 사먹기에 만드는 것일까요? 또다시 농 특세의 10년 연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